만들기 쉬운 열쇠골이요? 이제는 양면으로 만들어줍시다 소프트를 적게 사용하는 비행기와 차곡차곡 쌓이는 다용도 그릇 자유롭게 움직이는 팔찌까지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모델링 기초는 메이커 다은쌤의 틴커캐드에서 이제는 레벨업 하겠습니다 10개의 활동이 프린팅 상황에 맞는 그림, 서포트, 외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틴커캐드에서 딱 맞춰서 만든 모델링을 3D 프린팅에서 쏙 들어가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밖의 각 활동 앞뒤에는 만들 때 생각하면 좋은 질문들이 잔뜩 있답니다 3D 프린팅을 위한 틴커캐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